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2등 번호이면 여러분들 1000만원씩 속였습니다 2등 당첨번호입니다 1025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우스라고 생각하시면 제외하셔도 되고 여름번호가 나오고 왔다 가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몇 등이나 할까요 과연 몇 등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잘 보시고 48 20 28 35 35 34 37 39 30 34 37 39 35 33 43 37 39 39 39 40 40 40 42 42 45 45 감사합니다.